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지기로 결심하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회 철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앱을 통해서 설문을 물었고요 대답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흩어지는 것이다 O, X 이렇게 물었더니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 아마 오늘 오전 오후까지 1,150명 정도가 많나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879명이 교회의 목적은 흩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23.6%는 아니다 제가 아무튼 10년 넘게 계속 교회의 목적은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지만 아무튼 23.6%는 그래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또 이런 설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랬더니 O로 대답한 분이 1,010명 정도 됐고 140명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어쩌면 우리들의 이 말씀의 논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말 우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축복을 받는가 아니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핍박 받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또 옳은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문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만나교회에서는 인 앤 아웃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미디어 교회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전단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다른 교회 가서 좀 도와주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명단 그리고 자그마한 명함 같이 된 부분은 우리 교회 미디어 교회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꾼다 제가 창밋기념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만나교회가 세상에 없던 교회 그런데 그것은 진짜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좀 회복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또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이 과격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보다 우리는 본래적인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 뿌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요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했던 뿌리를 찾으려고 했던 시도들은 예외 없이 순환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주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핍박과 순교가 있었던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쉐인 클레오본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목회자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쉐인 클레오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선행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연말 우리 동산지기들과 함께 대만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행의 품격의 50% 이상은 가이드가 좌우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가이드를 잘 만났습니다 진짜 잘난 척하는 것 빼고는 진짜 퍼펙트한 가이드였어요 그런데 여행하려는 중에 계속 잘난 척을 하니까 동산지기들이 어쩜 우리 목사님을 닮았냐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잘난 척을 했냐 대만에 국보급 가이드가 딱 세 명 있답니다 그 중에 자기가 하나래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미 죽었고 아직 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 정도였어요 제가 그냥 그 이야기를 듣다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버스 안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있을 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국보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우리 만나 교회가 국보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어떤 세상적으로 우리들이 잘난 척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복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꿈꾸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는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흩어지는 흩어지기로 결심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사올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사올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게 누구예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곳은 머릿속에 가슴에 탁 넣어두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부터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로니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가 온 나라를 통일하면서 이미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들에게 굉장히 포용 관용 정책을 씁니다 너희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그 땅에 남아 사는 게 괜찮았어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생겼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들이 유대인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수백 년을 이방에서 살면서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들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불이 형같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인 강림하면서 큰 구경거리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사대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말로 알아들어요? 그들의 언어로 알아 듣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아주 중요한 사건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들의 언어로 듣기 시작한 일이었어요 여기까지 지금 다 따라오고 계시죠? 손님들이 많아서 그러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날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됐다고요? 3천 명이나 더하더라 이건 교회 역사상 굉장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통해 모여진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주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사도행전 3장에 그 기적의 구체적인 사건이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 그거 알죠? 알죠? 네 사도행전 3장에서 그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적을 일으킨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자 성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오천이나 되었더라 자 성령을 받고 기적을 행했는데 기적 행하는 것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또 됐어요?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지금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네 8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00년 이래 8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깐 사이에 전 인구의 몇 프로? 8천 명이니까 10%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였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자기들만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일곱 집사를 세웠어요 저는 오늘 이거를 우리 권사를 세운 일과 우리들이 조금 같이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일들 특별히 구제하는 일들 남을 돕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이 일들을 평신도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이제 조직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6장 7절로 가봅니다 집사들을 세우고 난 이후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제 숫자를 말할 수 없으면 만큼 많아졌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반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을까요? 박해받은 일? 아니요 그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으니 스테반이 박해를 받은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란 스테반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시대에 안진베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던 이 시대에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맞아요 돌에 맞고도 죽지 않아야 맞습니다 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핍박을 받은 일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가 부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돌에 맞아 죽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다시 봅니다 시작 사올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여기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들은 자의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순교하게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저는 두 가지로 같이 봅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으로 흩으셨던 이 일들은 박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빌립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의 기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적으로 모였던 공동체가 박해를 받음으로 흩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됩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만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모여진 우리가 어떻게 흩어지는가에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중에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 4절 시작 사올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아직 바올이 사올이었던 때입니다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교제와 이 좋은 공동체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리고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우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억지로 우리를 흩으실 수도 있겠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죠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흩으시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들이 어떻게 흩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에 대한 문제 그러면 교회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정말 수만 명 수없이 많이 모였던 그 교회 공동체들이 끝까지 영속하지 못합니다 왜? 그 모임은 언제든지 끝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모여진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흩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굉장히 놀라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앤아웃이 모여진 우리가 어떻게 흩어져서 교회가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미디어 교회? 흩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흐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는 미셔널 처치였다 선교하는 교회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뭐를 해요? 미니스트를 했어요 교인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짓고 나면 이제 교회를 메인터넌스 해야 됩니다 망가진 거 고쳐야 되고 그리고 좁은 문도 넓혀야 되고 그렇게 교회를 메인터넌스 하다가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 뮤지엄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유럽을 여행하며 그 큰 교회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여기 사람이 꽉 찼었대 놀랍게 호화로운 건물들이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다 뮤지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미션할 처치 선교적 교회로 돌아갈 것이냐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선교적 교회로 어떻게 흩어질 수 있을 때 교회의 생명력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인앤아웃 M&P 교회, 미디어 처치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앤아웃은 모여진 공동체가 어떻게 흩어질까에 대한 이야기고요 미디어 교회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 공동체로 같이 가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하나 물었죠 혹시 우리 주변에서 잠시 신앙생활을 중단한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이 있다 없다 물어봤더니요 83.8%나 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 중단한 사람들이 있대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명함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들에게 떨어져 있지만 교회에 실망하고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복음에 접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인앤아웃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쓴소리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 이제 OX 들 차례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O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X 자, OX 들어보세요 네, 어이구 그냥 다수가 X네요 그래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게 이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를 향한 쓴소리가 필요하다 O 쓴소리는 하지 마라 X O, X 둘이고 다 O를 들으셨는데 됐어요 고마세요 제가 오늘 쓴 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 말 조선일보의 주말의 리포트라고 하는 신문을 보다 보니까 꼰대와 멘토의 차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BBC에서 이 날의 단어로 꼰대 저렇게 K-K-O-N-D-A 꼰대라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저기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 중에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꼰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BBC에 그대로 꼰대라는 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Lotte is horse 이 얘기를 못 들어본 분들은 대개 꼰대일 확률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얘기예요 Lotte는 말이야 Lotte는 말이야 그거를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못 알아듣고 Lotte는 말이야 그거를 Lotte is horse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진짜 꼰대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0대 남자 중에 꼰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도 Lotte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종종 하기 때문에 내가 꼰대가 아닌가 그래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꼰대입니다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꼰대와 멘토의 차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20, 30대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꼰대, 멘토,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꼰대는 싫지만 멘토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70%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꼰대는 무엇인가 꼰대는 과거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멘토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멘토다 그리고 꼰대는 상대방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멘토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귀를 제시하는 것이 멘토다 제가 굉장히 건방지고 시건방지고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멘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무언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교회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 때 한국 교회가 모여서 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모였어 그때는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런데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서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를 짓고 교회의 힘을 기르는 사이에 교회는 어쩌면 부패해 가기 시작했고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저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만나교회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부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좋은 교인들과의 불화가 없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로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닌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며 라떼는 말이야 이런 원칙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꼰대가 아니고 멘토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란 없다 이걸 좀 우리들이 머릿속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권사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일들 내가 권사가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제가 위클리 비즈에서 보았던 짐 콜린스라고 하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을 쓴 짐 콜린스는 자기의 삶에서 시간 관리를 이렇게 한답니다 나는 창조적인 일에 50%를 쓰고 가르치는 일에 30%를 쓰고 어쨌든 해야 될 일 20%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간다 제가 특별히 권사된 그리고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거나 밀려나는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때론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들이 관리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우리들이 돌봐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올바른 사역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에 우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BTD 청년 TD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가슴 뛰는 걸 보고 싶다 너희들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가슴을 뛰게 할 때 그 가슴 뛰는 일에 너희들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소명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쓰시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날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심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사명에 대하여 저의 가슴을 뛰게 하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머리로 생각되는 일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되어지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만나교회 단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도 생각하고 조직도 생각하고 제가 가슴으로 뛰면서 일할 때보다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니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뛰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뜨거워지는 가슴을 가지고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고민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예요 올바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직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이 올바른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곤 9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이 한 주 전에 또 인상 깊은 책을 하나 보았어요 디트리 보네퍼의 제가 이전에 보았던 책은 성도의 공동생활이었는데 이번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값싼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값비싼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듣고 한번 OX를 해줘 보세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은혜로 살아간다 O 나는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간다 X 좀 싼 은혜와 비싼 은혜 싼 은혜 O 조금 비싼 은혜 X 되게 어렵다 OX가 좀 갈라지네요 갈라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근데 디트리의 보네퍼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잘못하면 우리들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은혜를 입고 살아가니 내가 또 죄를 져도 또 이런 은혜를 입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값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은혜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그 값싼 은혜 아니 값싼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진짜 값비싼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느껴지는 은혜가 값비싼 은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아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이 값비싼 은혜 그래서 처음에 물었던 질문 중에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받는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그 십자가 지는 거야 그 고통스러운 거야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십자가를 짓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게 진짜 복된 일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 흩어진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들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결심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 우리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 쓴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제자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청년 BTD에 왔던 청년 하나가 저에게 심각한 질문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인생이 고달파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싫어요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제 인생이 편안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에게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편하다고 느껴지는 그것이 행복인지 그것이 쾌락인지를 구별해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인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기쁨이 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들이 경험하는데 그 경험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뛰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흩어지기로 결심한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내 나온 어떤 교회로 가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에 우리들이 흩어지기로 결심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새롭게 2020년을 새롭게 결심하도록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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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아멘